안젤라는 한테 자신의 인생도 이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안젤라는 지금 배움이라는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안젤라에게 이제 인생은 희망의 바다다. 노우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학습 상점. 안젤라와 같은 시민들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숨은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는 문을 연다. 이곳은 노우치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터 할아버지는 학습 상점의 단군 손님. 여기서 별별걸 다 묻고 알아가는데 오늘은 새로 산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학습 상점은 이름 그대로 노우치 시민들이 가장 쉽게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게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같이 전문 직업 기술을 재교육시키는 과정도 있고 문자 및 숫자 해독 같은 기초 교육에서 취미와 인문학 교육 활동까지 여기선 성인 교육에 관한 모든 고품질 정보를 순쉽게 얻을 수 있다. 실직자들에겐 이곳 고유의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 목록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데 마거리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러 이곳에 왔다. 노우치 학습 상점에 성공 용인은 뭘까? 그렇다면 노우치 학습 상점의 성공 용인은 뭘까? 무엇보다 지역 내 학습 제공자들 간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현재 노우치 학습 상점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은 노우치 시의회와 시립대학 등 7개의 지자체 단체와 교육기관이다. 노우치 학습 상점의 파트너십은 처음 문을 열었던 1997년 5월부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노우치 시립대학의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던 아울리치 캠페인에서 시작되는데 개원 후 전체 시민의 6분의 1이 넘는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학습 상점을 찾았다고 한다. 노우치 학습 상점 파트너십의 리더 파트너로 가장 다양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노우치 시립대학 노우치 학습 상점 파트너십의 리더 파트너로 교육반 회계 실무 경력이 있는 성인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데 조이는 2008년부터 수업을 듣고 있다. 노우치 학습 상점 위치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매 학기별로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그리고 3년간의 전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시험을 봐서 회계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데 조희의 최종 목표도 학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3년간의 전체 과정입니다.